아니지 누가 동동주 먹을때 유 써 나는 컨트롤 제트 눌렀는디 난 유 썼는데 유우우 해가지구 맞아 유유 저거 바람 좀 해봤네 저친구 야 컨트롤 제트를 해야 오타도 안 낼 수 있다고 멍청한 놈들아 그냥 유우우우 하면서 다 먹는구만 야 컨트롤 제트도 누르고만 있으면 컨트롤 제트에 있는거 다 먹는다고 아 몰라 그렇게 바람하고싶으면 바람하러 가든가 몰라 바람하러 가든가 바람 모바일 나온대? 그게 왜 나와? 좀 극혐인데? 야 근데 진짜 극혐은 습격을 4번 돌고있는 너랑 나 아니냐? 아 기용이형 이거 어려움을 해줬어야지 아 어려움을 해줬어야지 아 아쉽다 아 이거 뭐였냐 이거? 이거 보통이더라 보통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했지 됐어 보통이면 돼 어 쉬움이었으면 좀 짜증날뻔 했는데 야 로딩 왜 이렇게 기냐 진짜 아냐 이거 이 시간동안 되게 소중한 시간이래 이게 누가 그 기사에 올렸던데 그 옛날 바이오웨어 게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새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래 그거 비꼬는거 아니냐 약간 맞는거 같은데 나 꼭 비꼬는거 같아 나만 맞아 난 그거 오우씨 뭐야 오케이 뭐야 로딩 끝났어요? 어? 아직도 안끝나? 됐다 야 그러게 프로 바꾸랬지 내가 너 그 아 ㅅㅂ 녹화 안하니까 지금 뭐 할 수 없네 umes섞 너 조심해 알았어 아cia 아 워후후 오후우~! 어디로 가야 돼? 4번 했는데 기억 안 나 거의 뭐 내가 플래시 메모리야 내가? 어떻게 못 꺼지냐봐 야 기억이 안 난 수도 있지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말이 심한 거 아닌데? 응! 아니야 심해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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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을 할 때마다 기대 캘리는 거 진짜 인정 안 나 그래도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뛰어다녔어 봐 저 아래로 다들 어디 계세요? 오랫다 나 혼자 와이보이나 와이보원 내 몸 본다 야 여기 몸 나왔어 뭐야 무법자다 무법자 첨 본다 우리 미션지역이 아니거든 여기 미션지역에 창이 혼자 있잖아 아아 몸 엄청 종이몸이야 어 그 스톰이 원래 몸이 장난 아니랬어 스톰인드? 스톰인드의 분노를 맛받아 우리 하나 되어 싸우리라 우리 하나 되어 싸우리라 둘이 하나가 된다고? 너무 야한거 아냐? 셋이 하나가 된다고? 넓지 않냐? 아이고 셋이 하나하더면 약간 인간지능스럽지 않냐? 근데 음란하지 않잖아 아닌데 더 음란하잖아 그러니까 누구요? 누가요? 혹시 그 밸브가 있어요? 그만? 저기 낙견보니까 그러는데 왜 이거 싸워보라고 빠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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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왜 이렇게 아파 아아아아 왔네 나 웃고 안되고 싸우고 10 retار 저게 또 나왔다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LD1 빠샤아 뭐해 아 사냥탐 겐지가 샷건드니까 너무 좋네 오 마법 뭐야 방금 멋있다 야이씨 야 야 존나 정신없어 누구냐 콜로서 쓰냐 또 나밖에 더 있겠고 니가 아닐수도 있잖아 스톰일수도 있잖아 스톰은 정통성이 없어 콜로서 생활로 진정한 자벨린이다 어 여기 코르텍스 있다 아싸 알 수 있어 코르텍스가? 응? 아 코르텍스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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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록색깔 저 벽면에 있더라 야 습격 네번째판 안뛰었으면 못찾을 뻔했네 왜? 야 이거 다섯번 뛰면 뭐 더 나오는거 아니야 또? 어? 진짜? 야 이거 뛸 때마다 새로 나오는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냥 안 쓰고 말어 안 없고 말어 어? 아 근데 왜 나는 안보이지? 어? 왜 없지 형은? 그래 먹지마 아 그거 그냥 바위에 붙어있는건데 없었어? 음 안 보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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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이다 아 하나는? 어? 잠깐만 야 여기도 또 있다 코르텍스 뭐지 이거? 이거 왜 우드 왜 생겨 이런거? 좋겠네 좋겠네 아 이거 설마 이거 진행한 다음에 해검되는 그런 이유가 아 그딴건가? 그런거 같은데? 나는 안 써 아 그런가보네 숨겨진 메세지라고 뜨거든? 아 아니 아니 여러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문 열어 열라고 인마 감색입니다 어 뭐야 지라이 뭐지 네 아 이 정도는 안 맞고 이렇게 지나와 주셔야죠 아 문화기 아 문화기 아 아 문화기 다 오시면 진행이 됩니다 좀 있으면 메디브 본다 나왔다 얘가 메디브야? 응 얘가 메디브였어 사실 아 아 메디브인데 아 깜짝하게 된 거야 이제 아니 아직 메디브 안나왔어 이제 곧 나와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 메디브다 어 메디브네 메디브 맞지? 메디브 맞지? 메디브 맞지? 아 한번 열겠네 렐릭스는 구매하지 않는다 봐봐 성공 넌 지금 우리의 가격은 넌 렐릭스는 위험해 은 렐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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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모니터야? 응 이름이 모니터야 모니터? 에리니까? 렐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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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얘가 사람 죽이는거 네 번봤어 흐흫흐흫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 야 역시 메디브는 다르네 메디브 무적 있잖아 무적 아 정말 짱이다 기용이형 얘 누군지 기억나? 그 주인공 맨 처음에 그 하트 오브 레이지라는 사건 있었잖아 나중에 설명해줄게 일단 잡아야돼 오 레이저 나간다 뭐야 저 복사님 레이전 주워주세요 극진 레이전즈 밖에 없으시다고 저분 무조건 두방씩 나가나보다 샷건? 어 그리고 주인은 샷건이 있잖아 아 샷건마다 달랐구나 나 두방 뭐지 이자건 두방나갑니다 이런거 있어 봤었어 아니 근데 여섯발짜리밖에 안되는데 두방씩 나가니까 좀 손해가 막심해보이는데 소립불 배럴인거지 소립불 배럴인거지 소립불 소립불 제가 좀 잉그리지 좀 했습니다 아이비티 소립불 배럴인거 소립불 배럴인거 소립불 배럴인거 이 소립불 배럴인거 닌젠로 여기 텐도있어요 닌젠로있다고? 네 닌젠로 아 철없혔어 팀은 별거 없네 이거 정말 다른애들 말처럼 우리 디비전 처음할때 말이야 기웅이형 원 되게 똥팬 많이 주워다녔잖아 맨처음에 똥밖에 안나왔잖아 레벨올라도 이 게임도 그렇대 똥밖에 안나온데 처음에 선물이야? 똥주우러다니는거 너무 짜증난데 애들이 난 디아블로서 익숙해졌지 그런거 익숙해지지말라고 분노하라고 왜 똥좀줄수있지 똥이 얼마나좋은데 넌 그런아이였구나 넌 그런아이였구나 너 그런거 좋아하니? 하아 좀더 좀더 욕해줘 창아 나 녹화중인데 잠깐만 말했어야지 욕안하는거 보면 감안오냐 하하하하 욕안한거였냐 되도록 안하잖아 닥쳐 씨발 내가 할거야 그러면 하하하하 욕을 안하는사람도 욕을 하는사람도 있어야돼 야 역시 일본인이 저래서 안되는거야 하하하하 싫어 조센징 닥쳐 알았어 너희 조센징 항상 말이 많지 하하하하 야 너무가는데? 너무가는데 좀? 하하하하 아니 근데 프로인데 프레임드랍 진짜 오진다 척하면 나오네 프레임드랍이 어? 나 안나오는데? 그거 프로라 그런거 아니냐? 아아 아니 너는 그래픽이 워낙 쓰레기라서 프레임드랍도 안생기는거지 그니까? 아니야 쟤는 화면이 너무 밝아서 뭐가 좀 풍 터져서 그걸 느낄 새가 아픈거지 아니면 나 HDR 켜놔서 그런가? 너는 크게 섞여서 상관없다고 알겠는데 그런가? 와 어렵다 야 소라 너 너 너 체인 라이트닝 같은 것도 쓸 수 있어? 왜? 아니 애들 지지직 하면서 못 움직이더라고 방금 소병 다 쓰지 않네 얼음 얼음 아 얼음이었어 방금? 와 이거 뭐야? 신기한거 있다 역장도 표치나봐 시킵니다 아 코르텍스 내놔 얘들아 어 여기 보물상자 있다 아이씨 녹템만 두개 나왔어 아이 아이 쓰레기 아 녹템도 아니야 심지어 엠버야 이런 이씨 나도 재료밖에 안나오는데 나도 재료밖에 안나왔어 나도 재료밖에 안나왔어 엠버만 나왔어 엠버 내 엠버는 뭐에 쓰는거지? 엠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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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커먼 엠버같은 경우에는 언커먼 템 만들때 들어가 그냥 아 아 어 그냥 그런거야 데스티니랑 똑같애 제약재료네 그 미지의 수정 이런거네 응 무기재료 미지의 수정 그 탈란한 보시기 죽음의 숨결이 오네 이건 뭐야? 대체 무슨 게임이야 이게? 잊혀진 흔적 어? 잊혀진 흔적 잊혀진 흔적 아 맞아 잊혀진 흔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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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기압으로 아아아아 아 그거 아하핳하하하핳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생각도 못했다 야 정말 디아빠 둘이 만나니까 저렇게 말이 통하네 와 신기하다 우리 집안에 도로리를 스펀 500은 기본이야 스펀 500은 기본이야 나는 몇이지? 나 500 넘긴거 같은데 겨우 스펀 500 그냥 넘어 나 시즌4때 부두 아 부두 아닌데 그 뭐였지 이름? 수도승으로 거의 조롱까지 갔었거든? 대균열 한 100단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80단인가? 그러면은 오를 넘겼을까? 어? 어? 아닌데? 어 잠깐만 토탑이다 어? 뭐야 저 포탑 가오스 포탑 존나 세 저거 잡았다 잡았다 빠샤 어? 잡았다 궁이다 궁 벌써 썼어? 어 왜냐면 나는 지속시간이 길거든 그냥 미리 써두는게 나 그럼 나도 지금 쓸래? 너는 궁 한번 쓰면은 우와 아이씨 우와 싸 걸렸어 우와 창이 적군인줄 알고 계속 있는데 에? 뭐여? 창이 적군인줄 알고 계속 어 야 여기 센놈 나와있다 오오 이거 쏴 쏴 쏴 없는데? 야이씨 아니 여기있는데? 야 이거 봐봐 아 여기 센놈 있는데? 오오오 오 야 네임든가봐 이름도 있어 나비신이래 아 몹인줄 알았네 아 너무 커 덤치가 방패 만들고 있어 완전 몹인데 그니까 방패도 있잖아 심지어 오씨 뭐야 진짜네 플래시 이거 랜섬웨어 걸린거라가지고 이제 히오스 다섯번 해야되면 풀려면은 어 그러고보니까 옛날에 소리가 나한테 그랬었어 야 히오스 재밌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었어 저거 저 친구 좀 뭔가 보문버스로 막을 쓰는 친구인데 근데 그때 그 얘기 내가 창이 니한테 했더니 야 왜 친구한테 그딴 걸 시켜 그랬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끝났네 어 떠들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빨래 지나가는구만 다행이다 그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어서 그렇지 아 하긴 어려움이었으면 지금 피통 쌌다잉 그자 지금 우리 포탑 못 구웠어 포탑할 때 우리가 구워졌어 다시 하고 있어 어제 한번 다시 했다 야 처음으로 전멸했었잖아 후퍼바 또 탑 못 구웠어 사모호 빨려 아 이거 근데 승리포즈 빨리 맞고 싶어 아 승리포즈 맞아맞아맞아 근데 약간 케이드6 느낌 나서 난 좋은데 흐흐흐흐흐흫 아 케이드6 소 아 창이가 케이드6 진짜 좋아했는데 간지나잖아 간지났었지 우리 레벨 되게 다양하다 어 폭발의 강타도 생기네 오오 아 근데 강타는 수리검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출격구역 아 이거 강제출격구역이지 아씨 아 진짜 개 좀만겜 진짜 아 괜찮아 기영이형 출격구역이 몬스터헌터 지폐소 같은거거든 어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길 가면 그 마을에서 퀘스트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짜가 없어서 아무 쓸모없어서 마을로 다시 가야돼 로딩을 두번해야돼 이미 시작 끝나고 하.. 비참다 기업률 너프했네 어 너프한대 됐대 주짐 확인 마을가서 페이라는 애한테 말 걸면 습격 하나 더 주더라 마을가자 에이가 누구지? 그 수녀 수녀 수녀같이 생긴 애 있잖아 흑인 그 우리 처음에 여기 충격구역 떨어진 데서 바로 뒤돌면 나무문 있거든 그걸로 들어가면 마을로 갈 수 있어 아 떨어지 아 아 일단 녹화 바꾸고